안녕하십니까 평택 고덕신도시 고물상 유성자원입니다. 저희 유성자원은 고철, 비철, 폐전선, 사업장, 폐기물 등 다양한 고물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믿고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을 위하여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100% 만족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고물들을 매입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